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뉴즈 2년 4개월차 연습생 이대유라고 합니다 저 어리지만 무서운 아이기 때문에 아마 긴장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Q. 브랜뉴즈 2년 4개월차 연습생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어디 갈지 모르니까 충전기 참 준비가 철저하죠? 응 오 깜짝이야! 오! 오! 컷! 어우! 어우! 깜짝이야! 오케이! 와, 벌레 와!!! 어떡해? 하하하 하하하 반대편집 4번 5번 3번 4번 정답! 정답! 김상일! 택발! 예스 끝! 네 여러분 군민 프로듀서님 안녕하세요 브레이밴드 데이블트 김상일입니다 이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24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손에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 비린내가 나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영광이고요 저를 많이 뽑아주시면 국민 프로듀서님들을 위해 국민 프로듀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최고의 아이돌이 되겠습니다 많이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꼭 프로듀서 101에 들어가셔서 꼭 투표해 주세요 김상일입니다 오 마이 갓! 이걸 만졌어 와 잠깐만 이게 진짜야? 나 닭발 진짜 좋아하는데 야! 이거 아니야? 이거? 너를 보던 그 순간 이거 춤? 이거 권지선 선생님 손모야 야 어쩐지 나 손톱을 이렇게 아 잠깐만 이거 맞네 야 내 거 너무 커! 고요 권지선 선생님 이거 거르실 때 이거 항상 이러시잖아요 זה 좋습니다 tego ixed 섹시 선정! 오랜만이죠?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재미... 형 나 이거 할래 자 드디어! 진짜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패러글라이더 이랑이 왔습니다! 으아아아 대박! 오케이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이리와 야 야! 됐습니다 됐어요 겁이 없어 잠깐만 와 미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다시 나 죽은거야? 다시 나 죽은거야? 쫙 바로 흘려간다 아니 잠깐만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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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어쩌다 You're on sleep 놀랬잖아 아 뭐 남의 방은 신밭, 아 신발 넣으신 것 같구나 어 나도 이거 헌 kirigetta 饕ende 네 여기 이 방에 있는 아 아 아 아 아 아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신문을 받자겠습니다. 아 아 아 대휘는 어떨 때 손이 많이 가면 씻을 때 손이 많이 가면 아 아 아 아 아 이찬 아 으 으 음주니 으 으 으 너와 함께 같은 곳을